자족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면서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현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년 2년을 앞두고 있으신 분인데요. 분당 서현 시범 우성아파트 32평 거주 중인데 매도 시기와 전망 궁금하고 또 매도 후에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처로 좋은 아파트는 어디일지라고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분당 신도시의 서현동에 시범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교권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교 테크놀밸리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자족 기능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족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면서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현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를 매입을 하신다라는 거는 월세에 대한 수익을 지금 창출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월세에 대한 월세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는 의미는 서울 도심권에서도 월세에 대한 비율이 높은 지역에 내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구하고 종로 쪽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쪽이라는 거죠. 이 도심 쪽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상업지역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월세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겁니다. 세입자들이나 이런 데 월세에 대한 비율이 높아요. 만약에 동대문시장이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전세로 하는 것보다는 월세 놓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나머지 돈을 좀 융통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높겠죠. 훨씬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주택으로 만약에 아파트를 보신다고 하면 도심 쪽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당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임대를 생각하신다면 도심 지역을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거여, 마천 쪽에 다세대 주택을 사면 어떨까요? 뉴타운 개발되면 그 지역도 좀 좋아질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송파, 거여, 마천 쪽 다세대 주택 어떻게 보시나요? 거여동이나 마천동 쪽에 다세대 매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여동이나 마천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래쪽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있고요. 금방 또 언급하신 거여마천뉴타운이 인접해 있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북유례신도시까지 해서 지금 분양을 지금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위례신도시 자체가 성장기 시장에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거여마천뉴타운 자체가 성장기 시장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성장기 시장에 있는 가장 틈새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거여동이나 마천동 쪽 다세대 주택도 지금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여마천뉴타운의 이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지역이죠. 이주 수요가 나온다라는 의미는 이주 수요에 의해서 주변의 집값들이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여마천뉴타운이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송파 거여마천뉴에 관한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 이곳 성장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안정적으로 투자 고려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